그렇잖아요. 어디죠. 학급 이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것도 정당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말장난 식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좀 와닿지 않는 비논리적인 거 아니냐 2014년도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사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하고 계시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발칙한 뉴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통합진보당은 좀 꺼려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호감 비호감을 떠나서라도 이게 법적으로 그것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해산을 강제한다는 것은 예전에 이승만 독재 시절에도 정당 해산을 시킨 게 아니고 그건 뭐였죠. 진보당수를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법정 헌정사상은 거의 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치르게 된다면 그만큼 제대로 된 증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히어로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생각하면 히어로인데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재판 이런 얘기는 뻔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정희 대표를 불러서 갑론을 박을 벌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름 아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외에도 직접 권성 변호사라는 분이 재판정에 나서서요. 정부 측 주장의 요지를 직접 짚어주는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변호사로 출연을 하신 겁니다. 갑자기 등장을 하셨어요.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정부 측의 대리인으로 직접 나서기 위해서 바로 전날인 27일 언론중재위원장직에서 사임을 하셨대요. 이걸 막기 위해서 갑자기 언론중재위원장, 변호사를 막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장직에서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언론중재위원장이었어요. 그 직에서 사임을 하고 갑자기 나와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낸 전관입니다. 무려 2000년부터 2006년이면 해수로만 7년이에요. 해수로만 7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으면 그 업계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죠. 탑클래스 중에 탑클래스. 탑 오브 탑입니다. 그런데다가 무려 전관이에요. 대선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 재판관들보다도 대선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요. 4시 23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4시 26회래요. 그런데 이 권상변호사가 몇 회인 줄 아세요? 48회. 8회, 8회. 그냥. 후배들도 정말 까마득한 후배인 거예요. 까마득한 후배. 거기다가 2000년부터 6년, 해수로 7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었던 인물이라면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부담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런 대선배님이신데 이런 분이 나와서 직접 변호사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어느 재판관이 내 목 달아나오기 싫으면 이 재판을 제대로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껏. 물론 그 와중에도 소신껏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어요. 하지만 원래 또 보수적이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권성 변호사가 바로 직전에, 재판 들어가기 직전에 사임을 하고 이 재판에 나선 것 아니냐. 일종의 정부의 구원 투수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됐는데요. 언론중재위원장직에서 사임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녀 임기가 채 3개월이 남지 않았다 그래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관두고 말고 이렇게 할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례적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굳이 사임을 하고 이렇게 나오셨다는 건 굉장히 이분이 권성 변호사가 그리고 정부가 이 재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에다가 그리고 굉장히 정부의 강한 푸쉬를 받아서 재판에 직접 나오시게 된 이 인물. 권성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가를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적이 아주 화려하신 분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보수적일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법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면 원칙을 따져야 하고 이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법권에 따라서 가장 보수적이고 원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철저히 법에 기반한 어떤 이득이냐 이해관계 누구 정치권력이냐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법에만 근거해서 원칙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한 것이라면 저는 무조건 환영했죠.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가치관이냐 이념 같은 것이 오히려 이분의 재판에 그간의 재판에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해왔던 것 아닐까 의심케 한다는 겁니다.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분이 판사 시절에도 그랬고 헌법재판관 시절에도 그렇고 보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아주 그것도 그 중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애가 바로 96년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반란 그리고 5.18 사건 항소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서 사람을 목숨을 아삭하지는 않더라도 사형선고를 해서 평생 동안 감옥에 있도록 사실 그런 거잖아요. 무기징역 이런 것은 감형이 돼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평생을 그 많은 사람을 그것도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잖아요. 내란. 내란주의로 적용이 됐던 건데 했던 인물이라면 마땅히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2심을 당시에 권성 판사가 맡았다는 거죠. 이분. 지금 현재 변호사 하신 분. 이분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 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무기징역에서 아예 그냥 사면받아서 나와가지고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사신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사형을 받고 사형까지 받으려고 했던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 주면서 결국에는 죄를 본인이 직접 사해 준 셈이에요. 권성 변호사가. 5.18 유족들은 지금도 벌벌벌 떨면서 전두환 얼굴만 봐도 치를 떨고 이 치를 떠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게 남은 거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판사가 직접 죄를 사해 주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세웠던 논리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그건 이건 이제 용서를 해 주고 이런 문제는요. 항복한 장수는 용서해 준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당사자는 그 권리는 권성 판사에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 주면서 결국은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사형수도 아니 사형수가 아니라 이렇게 살인범도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다 그냥 오케이 만사 오케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 저지르고 아우 죄송합니다. 항복을 하면 아 나 항복. 응가 나쁜 듯 하고 어 나 항복. 이러면 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냐. 그럴 거면 법이 뭐 하러 있습니까. sorry 이것만 끝날 거면. 그렇잖아요. 희한한 논리가 아닐 수가 없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장 시절이었던 1997년. 친일파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있었어요. 아 나 또 이거 굉장히 제가 열받아야 하는 이슈죠. 그렇죠 이런 거. 대체 누가 친일파 조상 땅을 찾아주냐. 그때도 이런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소송에서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에 손을 들어줬던 그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어우 대박이죠. 그때 뭐라고 하셨냐 이분이.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현재 재정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마당에 일제시대의 반민족 행위자나 그 후손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경우에 단지 정의나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구현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관련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법이 없어서일까요? 정말? 있는 법도 없게 만들고 없는 법도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어우 제 기분 나빠 이런 게 아닙니다. 민족 반역자예요.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나라를 팔아먹고 그 대가로 국민들을 죽이고 자국 조국을 팔아먹고 국민들을 죽이고 얻은 재산을 내가 다시 가지겠다고 법을 청구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법을 쓰니까 해줄게. 이게 국민 정서에 위배돼서 법이 없어서 해준다.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가당긴 합니까? 이건 권성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런 분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련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니 이건 정부에서도 끝까지 찾아가서 친바 후손들의 재산 이런 것은 다 환수를 해서 당연히 마땅히 독립유공자들 이런 분들께 돌려줘야 할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오히려 법의 구멍을 찾아서 법의 구멍을 애써 찾아서 이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법망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이런 걸 도와주는데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까 이런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에서 재판관으로 그것도 최고 권위에 있는 헌법재판관으로 6년여를 모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물론 현재 이런 친일파들이 꽉 잡고 있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길어지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던 2004년에도 헌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분만 소수 의견으로 인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해요. 헌재에서조차도 기각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다른 전체적으로는 기각 판결이었지만 본인은 그분은 찬성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인물, 지금 통합진보당이 어떻고 저 어떻고 다 떠나서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런 인물이 여태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계속해서 지내오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이걸 휘두르고 있었다라는 것과 지금 또 얼마 전까지 언론중재위원, 이런 분이 중재를 해요? 언론중재위원장으로 계셨다는 거. 둘 다. 그리고 이런 분이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카리아니까 싶은데요. 진보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고 나섰다. 이게 이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나오셔서 했던 얘기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양두구육, 정명가도 이런 어려운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법적 근거, 정확한 증거, 사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 생각을 근거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진보당은 뭐 그냥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는 건 모릅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이분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북한식 사회주의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척하면서 속은 그렇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재판해야 된다.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했던 그간의 그 아주 꿀찍꿀찍한 새 것만 봐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좋게 알 텐데요. 적어도 민주주의, 법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하시는데 둘 다 해서 자격 없으신 분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열받아가지고 말이 길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재판관, 여태 재판관 아우네 진짜 엄 Seb sendsMi rzecz -"X- cycle". 엄마icę ranked